파이팅! 연습 많이 하셨어요? 저요? 연습 새벽마다 하긴 했는데요 잘해야 될 텐데 예쁘게 봐주세요 엑셈 히어로즈 팬분들 우리는 파이브 돌스! 안녕하세요 파이브 돌스입니다! 요즘 파이브 돌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 파이브 돌스 요즘 신곡 짱 1호로 열심히 영상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쉬고도 하고 축하 공연도 하러 왔습니다 짱기로 한 소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키스해줘요 키스해줘요 뽀뽀해줘 앞니 빠져서 빠지도록 어떠세요? 지금 시구가 처음이라서요 되게 떨리는데요 잘할 수 있어요 틀려도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다른 멤버분들도 오늘 목동구장에 오셨는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일단 야구장에 사실 처음 와봐요 맞아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되게 빨리 보고 싶어요 넥슨의 이태근 선수라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응원하고요 넥슨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넥슨 히어로즈 팬분들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폭염이 많이 심하다고 하는데 더위로 옮기지 마시고요 밥 잘 챙겨주시고 한번 힘내시고 한번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1등! 넥슨 히어로즈 파이팅! 나오 gym 나오 칭 오늘의 남은 딱 2, 4, 2, 3, 4, 1, 2, 3, 4. 잘 던질 거 같아요. 당연하죠. 저희는 효영 언니 믿습니다. 잘 던질 거예요 아마. Doppler Spinner 안마시니 나니까 응원한 축제 수정 잘해 가자! 일리야, 일리야 이쪽! 한번에 가오리, 한 번에 가오리 너무 귀여워 완전 재밌어요. 넥슨 화이팅! 안녕하세요! 그냥 하 생각ạy TGO! 형~~ pairicki 2 4 6 5 6 7 19 20 19